자, in this day and age. 요즘 시대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가주어지? it is difficult. 어렵다. imagine our lives. 우리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 진주어. without email. 이메일이 없는. but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we consider? 우리는 생각하는가? the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인 영향을. of these virtual messages. 이 가상 메시지들의 이 자체가 영어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서술형이 이런 거 제목 쓰라고 하는 거 있지? 요 얘기야. at first glance. 얼핏 보면 이게 힐급복이라는 뜻이잖아. 얼핏 보면 digital messages. 디지털 메시지들이 appear to가 뭐뭐처럼 보인다지? save resources. 자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인다. unlike traditional letters. 전통적인 편지와는 달리 no paper or stamps. 어떠한 종이나 우표도 are needed. 필요하지 않다. nothing has to be packaged or transported. 어떤 것도 포장되거나 운송될 필요가 없다. 자 b 이게 bpppp가 몇 개야? 두 개야. 문법 조심해야 돼. 빨간색은 다 문법이다. many of us tend to assume. 우리 중 많은 사람이 tend to가 못 많은 경향이 있다고 assume을 추정하다. 그러니까 데디야를 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using email. email을 사용하는 것이 requires little more than the luxury. little more than은 우리말로 단지 정도로 하는 게 가산다. little more than. 그러면 email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뭐야? 전기를 필요로 한다고. 어떤 전기야? used to power computers. 컴퓨터의 전력을 대기 위해 사용되는. 자 ppg 여기도. 여기 소식. 단지 전기만을 뭐야? 요구한다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져진 조언. it is easy. 쉽다. 이게 관과하다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을 관과하기 쉽다. 자 여기도 얘를 수식합니다. involved가 ppg로 포함되니지. in running the network.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에 뭐야? 포함된 전기 사용.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용을 관과하기 쉽다. particularly. 특히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관하여지? 이 투어가 전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상 ing가 와야 됩니다. 자 뭐뭐에 관하여요? 특히 보내고 저장하는 거에 관하여 데이터는. every single email. 모든 하나의 email은 in every single inbox. 그 수신함 안에. 모든 하나의 수신함 안에 있는 그 모든 뭐야? 이메일은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이메일들이 이메일은 이 스토어 저장된다. 아, 서버. 서버에. the incredible quantity. 그 믿을 수 없는 양은 of data. 데이터의 양은 requires huge server farms. 거대한 서버팜을 요구한다. gigantic centers. 거대한 센터인. 자, 뭐가 있는. 이게 있느냐, 믿어가. millions of computers.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있는. 자, 어떤 컴퓨터? which is store and transmit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these servers. 이러한 서버들은 consume, 소비한다. massive amount. 아주 많은 양을 소비한다. 뭐의? 에너지. 에너지. 24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require.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랑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문법. countless literous water. 무수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또는 air conditioning system. 즉, 에어컨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보아하기 위해. for cooling. 냉방하기 위해. 보아는 위에가 낫지, 그치?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야, 그치? a 할수록 점점 뭐하나? b 하다. 더 뭐의 에너지.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메시지를. resend, 우리가 보내고, receive, 받고, and store. 저장할수록. 더 많은 서버들이. are needed. 요구된다. which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more energy consumption. 소비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자, 이게 pp로 앞에 있는 에너지를 수신합니다. 그리고, more carbon emissions.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이 의미하다의 목적어가 얘가 1이고, 얘가 2야. 자, 이 위치는 앞 내용 전체를 받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돼요. 예스 붙어야 돼. 자, 클리얼리. 분명히. sending and receiving. 자, 보내고 받는 것은. 동명사 주어진. electronic messages. 전자 메시지를.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manner.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방식으로.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방식으로. 전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it's by no means enough. 이, 자, by no means는 never야, never. 별코 법만 아니냐. 별코 충분하지 않다. enough 하지 않다. 뭐 할 만큼. stop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막을 만큼. but, with a few careful mindful changes. 얼마간의 약간의 뭐야? 신중한, 그리고 사려깊은 변화로. 사려깊은 변화로. unnestory CO2 emissions. 불필요한 CO2 배출이. can easily be avoided. 쉽게 모델 수 있다. 피해질 수 있다. 자, 수동태 P 플러스 PP. 요즘 규격한 게 있지. 자, 내용 정리하고.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